수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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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중 시집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분보다 지금 가장 설레는 게 앉아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지연이 계속 보고 있어요 수지연이 안 보고 있어요 수지연이 안 보고 있어요 수지연이 직접 눈으로 던 건 처음이죠 네 수지 선수 눈이 예쁘고 또 어 완전 눈이 덥다 어 완전 눈이 덥다 어 어 킥킥서클 동마보다 더 기도 같다 어 오 10일 머리는 진짜 로그하다 아 안 탔으니까 제일 좋고요 자 내년에 이제 21살 많이 이제 B리그 경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홍정경 원장장님 오늘 앞으로 집사만 하고 싶으세요 네 정답으로 하셨죠 이제 자중자중 기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수지 선수에게 그 부분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인이 정리 좀 마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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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묘 남자묘 고맙습니다 서브라词 이거